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임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Space in my heart 32카운트 4월 작품이고요 세 번째 월 끝나고 9시 방향에서 8카운트 택이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뒤로 돌아서 섹션 1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포인트 왼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섹션 1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2,3,4,5,6,7,8 섹션 2 설명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하면서 오른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벌 크로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하면서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포드 셔플 셔플 스텝 섹션 2 카운트 해볼게요 1,2,3,4,5,6,7,8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포드 락 리커버 오른발 투게더 왼발 다시 포드 락 리커버 왼발 백 코스터 스텝 섹션 3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2,3,4,5,6,7,8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락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샷 스텝 왼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온,2,3,4,5,6,7,8 1번부터 4번까지 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4번까지 해보았어요 임플로버 작품인데 쉽죠? 12시 방향 정면 보고 풀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7,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자 두번째 월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월 태까지 가볼게요 두번째 월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4, 5, 6, 7, and 8 세번째 월 해보겠습니다 세번째 월에서 32카운트가 끝나고 나면 9시 방향에서 끝나고 바로 택 설명 드릴게요 넘기지 말고 꼭 보세요 7,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자 여기서 세번째 월이 끝났죠? 여기서 택을 한번 할겁니다 택 8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스텝 설명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샷셋 입이 꼬였네요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샷셋 다시 한번 설명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자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1, 2, 3, and 4, 5, 6, 7, and 8 요렇게 8카운트 하고 다시 1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and 8 자 스텝이 안정감 있고 노래도 좋고 재미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 바이러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톱!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3, 5, 6,its 까지 yn